작고 사랑스러운 외모를 지닌 북극여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피하고 보는 북극 제비 갈매기들. 그런데 좀처럼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던 북극여우의 수영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녀석이 먹이를 찾아 어디론가 가는가 봅니다. 어느새 절벽 밑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먹잇감을 입에 물고 한쪽 구석으로 가 식사를 하는데요. 회방꾼이 등장해 먹이 다툼이 벌어집니다. 빙하가 빚은 절경 버드클리프는 곳곳에 새들을 몰래 숨겨놓고 먹이 다툼을 벌이는 북극여우들의 생명의 공간입니다. 빙하가 빙하며